오늘 이걸 찍기 전에 좀 아이들 상담할 일이 있어서 좀 진짜 깊은 대화를 하루 종일 나눴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대부분 요새 지문을 진짜 많이 이해하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문장을 읽고 다음 문장을 읽었을 때 여기서 왜?라는 생각이 떠오른대. 근데 왜?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건 좋다 이거야. 좋아. 왜? 내가 지문에 몰입하고 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해. 애들이. 여기에 집착을 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순서야.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이런 과정이 나오고 두 번째 이런 과정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러면 왜 이 과정 다음에 이 과정이지?를 왜 시험장에서 궁금해하는 거야? 시험장에서 그냥 아 이 과정 다음에 이 과정이구나. 여러분 이해라는 건 이해라는 건 진짜 잘 들어야 돼. 이해라는 건 지문이 있으면 지문 내에서 하셔야 돼. 지문 내에서 자꾸 지문 외에서 지문 내로 무언가를 끌고 들어와서 이해하려고 하지마. 제가 일상생활 뭐 예를 들어서 아시는 분 중에 암치료를 했어요. 라는 본인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잖아. 혹은 다른 과학기술 뭐 키트 지문이 됐든 어떤 지문이 됐을 때 어? 나 코로나 검사했을 때 뭐 키트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글에 몰입하고 있는 그 느낌까지 가져가시는 건 좋은데 이거를 자꾸 일로 끌고 들어와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오케이? 그냥 우린 지문 안에 있는 사실들 간의 관계라던가 지문 안에 있는 사실들 간의 이런 연결고리들을 이용해서 글을 읽어야지 자꾸 지문 밖에 있는 걸 가져와서 뭘 하려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왜? 지문 읽는 게 느릴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요해. 내가 지문을 읽고 뭐를 읽었는지 절대 알 수가 없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데 그냥 뭐 평균적으로 10분이 걸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지문 읽을 때 한 6분에서 7분 정도 걸렸어. 그럼 무언가 머릿속에 남은 상태로 문제로 넘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이런 식으로 글을 읽고 이런 식으로 자꾸 글을 읽으면 내가 그 6분, 7분 동안 글을 읽었을 때 뭐를 읽었는지 알 수가 없어. 자꾸 잡생각이 많으니까. 내가 이해 안 되는 문장들을 자꾸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좀 이해가 된 문장들을 중심으로 글을 읽는 것들도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꾸 물론 완전 우리가 수능 때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력도 올라야 되고 배경 지식도 많아지겠죠. 기출들을 계속 보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장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게 돼. 근데 시험장에서 내가 모르는 걸 만나면 당연히 또 안 읽히겠죠. 자꾸 공부할 때 항상 실천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 제발 잊지 마시고 제발 이거 집착 좀 그만합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